1번부터 160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선 정답은 4번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이사 이사 41번 문제입니다. 가깝습니다. 가깝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공책 공책 43번 문제입니다. 겨울 겨울 44번 문제입니다. 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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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번 문제입니다. 갔어요 갔어요 46번 문제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거울 거울 47번 문제입니다.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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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번 문제입니다. 건강 건강 49번 문제입니다.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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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번 문제입니다. 가을 가을 50번 문제입니다. 예쁩니다. 52번 문제입니다. 김치. 김치. 53번 문제입니다. 내일. 내일. 54번 문제입니다. 노랬어요. 노랬어요. 55번 문제입니다. 선생. 선생. 56번 문제입니다.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57번 문제입니다.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58번 문제입니다.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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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번 문제입니다. 가십니다. 가십니다. 60번 문제입니다. 60번 문제입니다. 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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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번 문제입니다.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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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번 문제입니다. 62번 문제입니다. 편지. 편지. 63번 문제입니다. 63번 문제입니다.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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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번 문제입니다. 비쌉니다. 비쌉니다. 66번 문제입니다. 팔아요. 팔아요. 67번 문제입니다. 서장. 서장. 68번 문제입니다. 주문. 주문. 69번 문제입니다. 식당. 식당. 70번 문제입니다. 안경. 안경. 71번 문제입니다. 가을. 가을. 72번 문제입니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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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번 문제입니다. 옵니다. 옵니다. 74번 문제입니다. 74번 문제입니다.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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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번 문제입니다.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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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번 문제입니다.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77번 문제입니다. 77번 문제입니다.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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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번 문제입니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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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번 문제입니다. 79번 문제입니다. 반지. 반지. 80번 문제입니다. 피곤해요. 피곤해요. 참여 Poe. 피곤 я가иш. 가을. 플레이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